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또 예쁜 아이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1, 2편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3편에서도 또 군생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새로 입고된 아이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앨리스가 있어요. 앨리스 오드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조금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또 8천원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크게 되어져 있죠. 예쁘죠. 이거 앨리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오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새벽이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두수는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 자구도 또 나와주고 있어요. 새벽도 완전하게 물 들어야만이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이 아이들도 지금 보면 입장수가 층수가 엄청 많죠. 그래서 많이 무거진 아이로 보입니다. 엘샤도 가격은 2만 5천원에 이렇게 있어요. 두수 많죠. 분갈해놓으면 이거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2만 5천원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착해진 것 같아요. 2만 5천원에 있고요. 화이트팜 철화인데요. 이게 10만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쌩얼이 가운데 있으면서 여름에 이 아이들이 성장을 쑥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 화이트팜 철화도 이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은 착해졌어요. 이 자체가 지금 10만원 하는 거는 엄청나게 몸값이 비싸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가격은 착해진 것 같아요. 쌩얼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철화가 너무너무 예쁘게 엮여져 있어요. 이게 지금 수형으로서 철화 수형으로서는 너무너무 예쁜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풀렸을까요? 이거는 조금 더 쌩얼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두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수형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앞쪽으로 조금 더 철화가 풀려서 쌩얼이 조금 더 많은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 편에서 이 새로 수입이 되어진 애운염 속 아이들을 착한 가격으로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3만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우수라는 아이예요. 우수는 얼굴이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것도 모주에서 자구들은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이 더 물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리를 잡아도 예쁠 것 같고요. 이거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게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내리셔야 돼요. 여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뿌리가 없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구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푹 심어서 해주시면은 이 아이들이 더 길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더 풍성하게 예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이것도 모주에서 여기 얼굴들이 크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패반의 장미는 이게 한 포트가 있습니다. 한 포트 있는데요. 이게 7만원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7만원 합니다. 이것도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입이 지금 된 거 가져왔으면 뿌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입이 되면서 이거는 상처가 나서 부딪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자리 잡고 나면 없어지겠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패반의 장미 7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스루엘리언 철화인데요. 이거 스루엘리언 철화도 철화가 살짝 풀리면서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잡히고 있어요. 예쁘죠? 철화가 풀리면서 생얼이 이렇게 생기면서 둥근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이거는 빨간색보다는 노란색에 더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은 약간 노랑, 주황 이렇게 바뀌는 아이들이고요. 블링클스 블루가 이렇게 이제 내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이게 이제 삼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2만원 하는 거가 조금 저는 가격이 착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블링클스 블루가 그렇게 이런 삼두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나오면 몸값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2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삼두, 예쁜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요. 말츠, 헬로윈, 금, 철화인데요. 가격은 25만원에 적혀져 있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조금 색다르죠? 이거는 생얼하고 철화가 통판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말츠, 헬로윈, 금, 철화. 2만 5천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 30cm가 나올 건데 이렇게 조금 완전히 다른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몸값도 또 거하게 있죠. 휴밀리스, 휴밀리스도 이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져 있어요. 2만원. 이렇게 16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2만원에 수형은 조금 다르고 이렇게 더 조금 더 많은, 자구가 더 많은 아이도 있어요. 2만원 합니다. 멕시코 로즈 철화는 언제나 소개를 해드리죠. 이게 생얼도 있고요. 철화도 엮여져 있어요.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피네 철화도 있어요. 라피네 철화도 여름에 이 아이들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라피네 철화도 약간은 핑크색이나 이 브라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얼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노라도 군생이 있어요. 노라 군생. 이거는 한몸인지 낱개로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입이, 묵은둥이 수입이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수입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가져왔는데 이게 분리가 돼서 따로 이제 심어진 아이들도 있고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군생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와서 심으려고 보니까 또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낱개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 한답니다. 가격은 적혀져 있지 않네요. 노라 군생 이제 가을에 물들면 너무 너무 예쁘겠죠. 멕시코 로즈 이 철화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멕시코 로즈도 이렇게 있어요. 얼굴 빵빵하게 굳혀져 있어요. 이 아이도 가격은 적혀져 있지 않고요. 동미인 철화도 이 아이는 2만 5천 원입니다.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어요.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동미인 철화, 동미인이 철화가 많이 나오지 않나 봐요. 그래서 몸값이 살짝 있는 듯 하죠. 파나메라 이것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에 나온 가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값은 조금 있습니다. 요즘은 파나메라도 워낙에 또 가격이 착해졌는데요. 이렇게 4만 원에 있고요. 파스텔 철화금이에요. 철화금 백금으로 파스텔 철화금 이게 백금 철화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1만 5천 원에 이것도 여름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1만 5천 원에 있습니다. 인부리카타 이게 자구가 많이 생성이 되었어요. 이게 묵은 등이 군 이 아이들을 수입을 작년에 했던 아이들인데 이게 지금 자구가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묵어진 아이들인데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물들면 예쁠 거예요. 이 아이들도 인부리카타도 물들면 약간은 노란색의 주황톤이 들어가져 있어서 참 예쁜데요.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한 인부리카타 3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라핀의 철화도 이렇게 묵둥이 소개를 해드렸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거는 9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이트팜 철화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라핀의 철화예요. 조금 헷갈리죠. 저만 헷갈릴까요? 조금 헷갈리는 이런 모습인데 생얼하고 같이 있어요. 이게 라핀에는 이제 완전히 굳혀지면 이거 보라톤으로 물이 많이 드는 아이들이죠. 보라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화이트팜은 핑크톤이 강하고요. 라핀의 철화 이렇게 큰 대품이 9만 원 하고요. 이거 파스텔 철화인데요. 이거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수영이 너무 예뻐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철화가 풀리면서 생얼이 생기면서 이렇게 메꿔주니까 동그란 수영으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이거는 뭘까요? 흑장미일까요? 이거 사두로 되어진 아이도 있고요. 로지나 철화가 다 풀려서 이거는 생얼이 되어진 듯 하고요. 트럼소도 이게 대자가 2만 원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자구를 품어주고 있어요. 트럼소 2만 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원노금도 이 아이의 묵둥이죠.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충수도 많고요. 많이 무거워져서 입장이 통통해졌어요. 2만 원 하고 이 사이즈는 한 13cm 넘겠죠. 이거는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낮아가도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군생이 있어요. 15,000원. 많이 무거워진 아이고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흑장미가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15cm 풀분에서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붙여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여져 있는 흑장미 15,000원 하고요. 블레싱도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나 봐요. 색감이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15,000원에 이 아이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나 혹은 미니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커다란 아이죠. 이건 굳혀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노제트도 많고 얼굴이 큽니다. 큰 아이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닥터버터 필드금 가격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름에 이렇게 또 성장을 많이 했죠. 두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가을에 동글동글하게 핑크색으로 물 좀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군생이 가격 만 원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 원 하고요. 큐빅 프러스트 철화 이 아이가 2만 원에 있습니다. 2만 원. 이렇게 성장을 하고 큐빅 프러스트 금 철화인데요. 2만 원 합니다.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철화 조금 더 굳혀지면 핑크색으로 더 진하게 물들어서 예쁠 것 같아요. 금이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간 아이가 2만 원 합니다. 예전에 뭐 말리 못하게 또 몸값이 있었는데요. 큐빅 금 철화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금도 잘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가격은 만 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스타보스 금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하이없은 저 있지만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가격은 7천 원 합니다. 7천 원에 이 아이 있고요. 블랙 아이즈 이거 아이들 블랙 아이즈 만 원에 있습니다. 사두도 있고요. 이거는 육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10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가격이 만 원 너무너무 가격 착해졌죠. 흑진주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아우 이거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 너무 예쁘죠. 정말 가격 착해졌어요. 처음에 흑진주 굳혀진 아이들 가격 약간은 이제 보라톤 흑진주 색감이 약간은 이렇게 찐한 색감으로 물들어서 이런 아이들 3만 원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한 번씩 키워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12,000원 하고요. 먼누 몬스터 금인데요. 먼누 몬스터 금도 여름에 먼누들이 쭉 크잖아요. 그러듯이 오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5만 원. 몬스터 금이라고 합니다. 몬스터 금은 조금 다르겠죠. 이게 먼누는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몬스터 금은. 먼누 금은. 근데 이거는 이제 입장에 변이가 온 거죠. 울퉁불퉁 한 3반금도 있으면서 통통하면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변이가 되어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두 장미금 이렇게 크게 굳혀진 아이. 무거진 아이죠. 이 아이들.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5,8,2나 금도 이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윗가기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